박지성 김사랑 두 번째 루머 캡틴 박 박지성이 배우 김사랑과 또 한 번 결혼설에 휩싸였다. 14일 새벽 SNS에는 엘호텔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박지성과 김사랑의 9월 결혼설이 나돌고 있어 네티즌들의 눈길이 쏠렸다. 트위터 상에는 조금 전 박지성 김사랑이 엘호텔 예약자 명단에 올라왔답니다. 9월에 결혼 확정이라고 하네요라며 결혼에 대해 상세히 적혀있어 신빙성을 높이기도 했다. 앞서 박지성과 김사랑은 한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어 이번 결혼설의 네티즌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1년 한 면도기 광고 모델로 발탁돼 첫 만남을 가진 박지성과 김사랑은 영국에서 진행한 면도기 화보 촬영 현장에서 친근한 표현을 서순지 않아 당시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화보 촬영 당시 김사랑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면을 발견했다며 남성 면도기에 차갑고 강한 면도날과 박지성 선수와 공통점이 많다며 알려진 바 없는 박지성의 성격에 대해 전했다. 이어 그는 축구 경기 할 때는 강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또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런 이미지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김사랑은 박지성을 향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만나보니 편안한 사람이고 귀여운 매력까지 있더라며 함께 촬영해 너무 즐거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화보 촬영에 동행했던 관계자는 박지성이 김사랑 앞에서는 유독 수줍어하더라며 당시 박지성은 김사랑 씨와 함께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여 이들의 열애에 힘을 실었다. 특히 당시 김사랑은 박지성이 강렬하면서도 샤프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블랙슈트도 직접 고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박지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사랑과 광고 촬영 후 연락은 하느냐는 질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사랑 같은 여자친구 스타일은 어떤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박지성은 노코멘트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웃음을 지어보여 이들의 열애에 궁금증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박지성과 김사랑의 결혼설에 대해 김사랑 소속사 사이더스 HQ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지성 측 관계자 또한 본인에게도 확인을 해봤는데 황당해 했다며 만약 두 사람이 사귄다면 우리가 숨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박지성씨가 황당한 소문에 힘들어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A호텔 측도 9월 결혼식 예약자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합니다.